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오늘의 이슈픽에서는 먼저 영화의 한 장면 따왔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보시죠.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 친구의 명장면인데, 말썽을 일으킨 아이들의 볼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훈계를 하다가 나온 대사입니다. 사실 뭐 훈계만 하면 됐지, 아버지 직업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어이없는 상황이, 근데 이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 밖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것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 될 취업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불공정의 시작인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채용 과정에서 이런 질문과 함께 키와 몸무게 내용까지 요구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요즘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 친구 영화 나온 게 사실 정말 옛날 배경으로 한 건데, 2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참 부당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참 취준생이라는 지위가 어떻게 보면 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들을 상대로 채용 갑질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요, 상반기 채용 절차법과 관련한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총 12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해서 행정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채용 절차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용모나 키,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은 물론이고요.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은 기본이고, 부모와 형제, 자매의 학력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채용 절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나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호텔의 경우에는 지난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게재를 하면서, 입사 지원서에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총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인데, 키 몸무게도 그렇고, 가족의 학력까지 묻는다는 건 정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계속 기재가 되도록 요구를 받다 보면, 이런 것도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갑질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정가하는 사례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 절차 법에 있는 항복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속이 타는 경우가, 이제 면접까지 다 보고, 내가 합격 여부를 기다릴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격 여부를 모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불합격을 시켰으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공고사항으로는 돼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있었던 건데요. 구직자가 불합격할 경우 취업 활동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떨어진 것도 속상하고 서러운데, 그 정보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힘겹게 취업의 간문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직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들어가도 힘겨운 일이 산넘어 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이후에도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오히려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두 번째 이슈픽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생긴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근데 과거보다는 관심이 좀 높아져서 분위기는 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통 겪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괴롭힘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7월에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상반기까지 약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1만 8,906건입니다.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중인데요. 노동 현장에서는 신고 뒤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굉장히 힘들어도 막상 신고하기까지는 고민을 하는 시간만큼이나 용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직장 갑질 119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내놓은 올해 제보를 바탕으로 낸 통계입니다. 제보의 59.2%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했는데, 회사나 관계기관에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 이런 사례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고까지 이뤄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신고한 10명 중 4명마저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이마저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무 영향을 못 받다 보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제대로 된 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조치조차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하긴 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가해자와 불리하는 식의 피해자 보호 조치마저도,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법에 있는 것조차도 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네, 직장 갑질 119에서는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사건 처리에 대한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임의로 처리를 하거나, 막무가내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맞게, 사건 처리 지침과 관련한 내규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부도 이런 사항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현실과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취업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구직자의 부모 직업이, 재산 정도가, 그리고 몸무게가 왜 필요한 걸까요? 취준생을 괴롭히는 후진적인 채용 문화에 대한 처벌도, 또 직장 내 괴롭힘도,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